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장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추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두움의 권세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강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누가복음을 새벽 예매 때마다 진행을 했는데 벌써 149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왔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할 때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테나 마가나 요한보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22장이니까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시간 바로 앞달락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곧 있을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제자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이후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떠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시험 들어서 예수를 떠나고 또 가장 측근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체포당하시는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그렇겠죠 인류의 역사도 어느 순간에 가서 어떤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일들이 조짐이 보이다가 결국에 가서는 현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이 될 때는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 전까지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게 되면 나중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메시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분이 사약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는 거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하나를 꿰뚫어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지만 막상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이것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가 없었겠죠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그 당시 있었으면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잘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당시는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착착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체험할 수는 없지만 체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 우리는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이 역사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날을 어떻게든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그래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서 그날이 오는 것을 잘 영적으로 감각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만이 그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영적인 감각이 흐려진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제 이름 하시는 상황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회를 꼭 붙잡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47절에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그래서 한 무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끝내셨는데 그때 한 무리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무리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대제화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화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동원한 그런 큰 무리가 왔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고 또 성전을 경비하는 그런 유대의 병정들도 있었습니다 로마하고 유대의 군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써 예수를 법정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지만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처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 군대들도 로마 병정들하고 그리고 유대의 병사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가지고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당시 때 예수에 대한 소문도 있었고 그를 직접 가까이 해서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기 많은 군인들은 예수가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때 시간이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하려면 얼굴을 알아야 되는데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가론 유다하고 짜기를 어떻게 짰느냐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다 너희는 그걸 보고 그걸 신호로 해서 예수를 체포하면 된다 이렇게 각본을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걸 보고 그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입을 맞추는데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 사랑과 또 경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가론 유다는 이것을 어떤 배반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 굉장히 성도 간에 친근한 또 형제를 표현하는 그런 무난한 방법인데 이 가론 유다는 그것을 배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이 오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사란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는지 그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전부 다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맛만 먹으면 유대병정과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훈식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죠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그냥 다들 엎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맛만 먹으시면 그 자리를 그냥 피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고난의 때가 왔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용납을 하신 겁니다 49절에요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자들이 검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검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칼인 줄 알고 우리에게 검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두 명이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고 그리고 귀가 떨어진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였다라고 또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칼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앞서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이고 또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각오는 갖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좋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자리를 그냥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은 성경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요 도망 다니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도망가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러한 신성모독죄에 가까운 그래서 막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참남하다 그러면서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피해가셨어요 그 이외에 여러가지 예수님께서 일부러 숨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면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제자 베드로는 거기서 칼을 휘둘렀던 거죠 그러면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그 제자의 어떤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무리가 나를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것까지 너희는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부주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베드로도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 고난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능히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포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상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거기에는 대제화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세인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항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것도 두려웠던 것이고 또 아무리 이런 저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에게 죄목을 찾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잡지 못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예수를 잡을 그런 방책을 세웠던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죠 유다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각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 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가론 유다를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조용한 시간에 예수를 체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의 권세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와는 대조적으로 사단의 권세 또 마귀의 권세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세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권세 아래 있었습니까?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두움의 권세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체포하고 또 예수를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고 거기서 채찍질하고 그러고 죽이기까지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어두움의 권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욕기세에서도 알겠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고는 이 사단의 역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를 체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 전에도 많은 마귀 역사가 있었지만 그 마귀 역사를 다 물리치셨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도 그 마귀의 권세를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여기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허용하신 이유는 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허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질병을 가져오고 또 고난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든가 여러 가지 사회현상 가운데서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홍신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한때 국회의원당으로 그러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데뷔했던 우리에게 알려줬던 작품이 인간시장인가라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의 부조리를 얘기하면서 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자들 가만히 둡니까?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이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 불이한 일들이 그것이 그냥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그것이 계속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마치 밤이 깊을 때 이제는 남는 건 뭐예요? 새벽이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밤이 깊고 다 지나고 나서 새벽이 오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계를 촉구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내리시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악인들을 사용하실 때가 사실은 제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럴 때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도 핍박할 수 있구나 그런 우리는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유권에 부유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점점 타락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회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징계의 도구로 만약에 그 권력을 사용하셨다고 하면 참 우리의 기도는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 왜? 그 고난의 때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그때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이런 악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랫동안 만약에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우리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참 우리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회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작정할 힘이 있기 때문에 휘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계를 외치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회계를 촉구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로에 의해서 멸명당하고 말았고 또 남유단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나라를 잃은 것뿐만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악한 권세를 허용했을 때 그때가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징계의 도구로 우리를 심판하고 그렇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우리 안에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예수를 죽이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마귀 역사는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판과 징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도 가시고 또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권세로부터 도망다니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뛰어들어 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섭리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어떻게 죽음을 당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들어 가신 거예요 전혀 지체함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맞아들이고 그 안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때를 잘 준비하되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순교하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권세는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갈보리로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까지가 바로 그들의 때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때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는 것만은 사단의 권세가 이걸 막을 길은 없었어요 죽일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했고 또 그러면서 마귀의 권세가 그때부터 불이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마귀는 불이가 드러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형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때고 바로 주님의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 역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경계는 해야 되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꼼짝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불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이방신들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또 우리가 이 악한 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그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귀신을 떠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 역사는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도 죄에서 사안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악한 형들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때가 우리 안에 임했고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제는 어두움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흑암의 권세들이 판을 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의 때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죠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그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같은 존재로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때를 때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어두움은 지났어요 마귀의 권세가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마치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미 승부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를 주장하면서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 앞에 두려워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이루신 고난 이후로 이루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부인하는 자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형들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